자 애들 아웃하러 가보자. 저쪽은 파도가 좀 쎄게 들어오고 중간쪽에 파도가 좀 약하게 들어오는데 일단은 약한 쪽으로 가서 나간 다음에 약한 데가 없네 약한 데가 없네 파도가 다 산이네 그나마 저쪽에 파도가 좀 덜 쎄게 들어오네 저쪽으로 해서 아 아 아 아 아 정말 이따 담밭 와우 이거야 왕 가도가 쭉 밀리고 밀린데 와우 와우 대박이다 가도가 작을 때 폭풍 패들링을 해야되겠네 아직도 파도가 크네 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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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어깨 으흐 으흐 오오오 이리 왔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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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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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Frei 왜この 남의 allahi 이제 일부러